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흉자님이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택적 남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바지 가랭이 근처에도 못 가본 새끼가 괜히 뭐 남자한테 뭐 6.9cm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남자 욕하고 있지만 사실 쇠도 복싱하는 거거든요 누가 만나줍니까 저런 인도 코끼리를? 발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방이랑 광장 닉네임이랑 이것저것 저한테 봤을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화 도중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방지목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흉자님께서 남염을 하는 여자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로 남자를 그렇게 혐오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까탈수랑 냄새 새끼 한 말이 들어왔네 인천 나은님 흉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리에서 돼지 냄새 나요 일단 인천... 인천... 저급한 인신공격보다도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 나은... 왜 남자를 혐오하게 됐는지 네 제가 이제 말씀 드리기 전에 닌이 신규로 들어오신 거니까 한마디 여쭤보는데 네네네 혹시 남염이나 여염주님 뭐 하는 게 있으시나요? 저는 남염하지도 않고 여염하지도 않아요 그런 혐오하는 사람들을 혐오할 뿐이죠 흉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하실 거 같아가지고 아 네 제가 원래는 여염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가 흉자 시절에는 여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여자들끼리 뭔가 하나의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메이스를 펼치는 게 여자의 인생이라는 인식을 했었어요 옛날에 음 네네네 무지한데죠 무지하고 이제 무식했을 때인데 제가 여기 토크온에서 어떤 페미니스트 여자분이랑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계몽을 했어요 흉자님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 차별받는 거 모르겠고 성적인 부분에 민감한데요 제가 몰카를 태어나서 세 번을 당해봤어요 아 세 번이나 몰카를 당하셨다고 뭐 어떻게 네 그리고 원조교제 제안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걸 보고 남형이 시작됐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한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그 남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남자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급진적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왜 이렇게 그 소수의 남자분들에게 겪었던 것을 전체의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싸잡아다가 한나미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뒤집어 씌우는지 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부잖아요 여자 일부 중에서도 얼마 전에 뭐 남편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죽였던 여성분도 있었고 그 범죄자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살인을 했던 그 분도 성별이 여자한테 남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문제인 건데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로 싸잡아서 남녀간의 갈등을 강남역은요? 남녀간의 갈등을 이렇게 성적은요? 예예? 강남역 살인은요? 강남역 살인사건이 어떤 남자가 근데 그 남자도 그 남자의 개인이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 그렇게 치면 다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강남역의 살인사건도 여성분이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성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남남의 범죄인지 남여의 범죄인지 여남의 범죄인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호박살인은 그거는 왜 여자라서 일어난 거고 이거는 남자니까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예전에 어떤 프로파일러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살인 아니 근데 내로남불이잖아 살인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살인범 중에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노리는 게 약자를 노린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아 그 맨스플레인 아 아 맨스플레인 존나 학교 아니 사자가 맹수인데 사자가 이게 가장 밀림해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아 맨스플레인 C보자 아니 그 코끼리를 공격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영양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사냥하기 쉬운 동물을 고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남자인 건 죄송한데 그 캐시퍼님은 제가 봤을 때 코끼리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아 맨스플레인 한다고 저기 남자를 혐오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인도 코끼리가 본인을 그 안무도 해칠 생각도 없고 그쪽을 여자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남자한테 피해의식을 갖고 이렇게 맨스플레인 역겹네 무슨 비기 냄새 나면서 이렇게 저급한 인신공격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캐시퍼님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장님 방장님 네 여기 병신같은 냄새들 정리 좀 해주세요 어 그러면 캐시퍼님이랑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저기 그러면 흉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흉자님 네 여자가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아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본인의 네 일단 사회의 만연에 있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타고난 DNA가 겉으로 눈출하는 성욕이 여자보다 남자가 비율이 높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가슴 만지고 튀는 것도 당해봤거든요 아 충분히 그런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충분히 나는 내가 방장님 보다 당한 게 더 많지도 않은데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죄송한데 캐시퍼님 남자 바지까랑이 근처에도 못 가신 분이니까 대화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 저는 이런 로랜드 고릴라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네 캐시퍼님은 안 그러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남자새끼 말하는 수준이 딱 저 흉자님 네 남자들의 성의식 때문에 약간 혐오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남자분들이 가슴을 만지고 네 제가 좀 남사친이 많았었는데요 네 애들이 술만 먹으면 다 발전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변 애들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성적으로 껄떡대는 걸 많이 다니봐서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어 그럼 그동안 흉자님께서 스쳐가신 모든 남자분들은 흉자님한테 한 번씩 다 이렇게 성적으로 접근을 했나요? 음 100%는 아니고 80% 이상이에요 80% 본인이 통계를 내봤는데 80% 이상이 그랬다 대충 8알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도화살이 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겪은 걸 토대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어 그래 흉자님이 너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남자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혐오감들이 많이 좀 느껴지네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인데 뭐 근데 이제 저는 말씀 드리신 게 흉자님이 이제 겪었던 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25살이에요 몇 년생이시죠? 저 95년생이에요 어 혹시 띠를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해요 아 띠를 모르시는구나 아 깜짝일게요 저 사실 올해 20살이에요 네 나이를 먼저 속이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어 기재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스무살이시고 뭐 좀 아시네 네네 스무살이신데 이제 그동안 살면서 남자들이 이제 슨만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했다가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셨는데 네 뭐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음 음 근데 세상은 소원에 당했을 때는 울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결해보시려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근데 거기가 좀 어두운 골목길이었고 cctv도 없는데 아 cctv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 코코까까? 날아주세요 존나 재밌게 노고 있었는데 분위기 조청났어 맞아 맞아 조청났어 너 돼지새끼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조청났어 언니들 미안해 내가 방관리 제대로 못해서 흥정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했어요 흥정언니 그냥 조청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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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풀이 땅콩으로 써먹고 버리는 거지 조청났어 죄송한데 그래도 유익해서요 개싶어 이 개같은 년아 이씨 진짜 니가 XX같으니까 XX같은 새끼들을 자꾸 엮이는 거야 XX같은 년아 아이씨 서로 천박하게 짐승이 짖는다고 똑같이 짖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이족보행을 하고 지금 이 방에 사족보행하는 새끼가 딱 한 명 있는데 개 목줄에 묶여있는 새끼는 그냥 그냥 짖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사족보행하면 질 순 없잖아요 사실 우리 캐시퍼님처럼 개 살해먹고 자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이 남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남염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는 한남이라는 표현 못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정성이란 게 없잖아요 사람이 참 악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익명성이 주어지면은 그걸 아주 그 무기로 사용을 하고 그걸 약간 배설의 도구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래도 캐시퍼님 개집이니까 말 안하는데 형이랑 봉봉이죠 개새끼들 남잔데 여자 존나 오버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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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쟤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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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심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새끼들이에요 당목이탕에 쳐넣어가지고 그냥 시원찮게 갈아버려도 그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어새 같은 존재들이에요 서로 관심을 주고 관심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어시스트 같은 역할이에요 꾸꾸까까 캐시퍼랑 흉자는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건 뭐 안 돼 캐시퍼님은 안 좋은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내 쌍에서나 남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지 사실 현실 진짜 정상적인 남녀들은 서로 사랑하기 바쁘죠 경쟁에서 도태되고 이렇게 고립된 캐시퍼 같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 주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바지 가랭이 근처에도 못 가본 새끼가 괜히 뭐 남자한테 뭐 6.9cm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남자 욕하고 있지만 사실 쇠도 복싱하는 거거든요 누가 만나 줍니까 저런 인도 코끼리를 흉자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흉자님이 겪었던 일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내 쌍에서 남자를 혐오하는 것보다 성폭력 치료센터라든지 이런데 가셔가지고 올바른 성교육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흉자님이 조금 음지에서 양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럼 가해자들이 가야지 언니 아까 왜 가 거기에 사실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걸 떠나가지고 예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추천하는 건데 이걸 꼭 가해자가 가야 된다? 이게 아니죠 가해자가 가야 할 곳은 깜빵이죠 근데 지금 흉자님은 신고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신고 안 했냐 이지는 아니야 진짜 안타까워 그게 아니라 신고하면 신고하면 몰아갈까봐 무서웠어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사실 자기는 자기 자신은 자기밖에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흉자님 진짜 맨날 냄새를 하는 소리가 왜 신고 안 했냐 이 지랄인데 그냥 강퇴하세요 저런 병신 같은 냄새 아니 그냥 똑같은 렘파토리야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꽃뱀 취급 받기가 싫었어 그리고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욕을 쳐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남자를 강퇴 시키냐고 자꾸 목소리가 존나 산적 같아서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아 귀에 하하하하하하 야 니네 멘탈 세다 저는 봉봉님이 좀 주체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남자의 껍데기를 하고 제가 뭐 남자 편을 들어라 이런 건 아닌데 좀 많이 관심에 영혼을 파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죠 마치 그 비에 홀딱 젖은 유기견 같아요 갈 곳 잃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참 불쌍한 유기견이 좀 생각이 나는데 봉봉님은 빨리 빠른 시일 내 주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케시퍼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케시퍼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남의 아픔을 보듬아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케시퍼님은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남자한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쩐 연유로 우리 케시퍼님은 남자를 혐오하게 되셨나요? 아니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우리 케시퍼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도퇴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적인 이유건 아니면 뭐 내적인 이유건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자를 이렇게 혐오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남자를 부셔버리겠다 약간 이런 논리인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케시퍼님 뭐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뭐 말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저런 분도 잘 아는데 적어도 영상 한 180은 치실 거 같은데 예 코코까까? 남자를 혐오하지 말란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흉자님이 또 겪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모두 진실이었으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케스퍼나 같은 이치로 그냥 이렇게 넷상에서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약간 유익거리 삼는 남녀의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려고 하는 이런 버러지 같은 사람만 아니길 바래요 흉자님 모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모두 진실이었나요? 네 근데 저는 분위기 조절하려는 마음은 없고요 방제 자체가 이미 많이 어그로성을 띄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 그 사회적인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흉자님한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흉자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자를 혐오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부의 여성이 방파가지고 나는 이렇게 남자를 혐오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남자를 혐오하고 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사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잘 맞는 사람 잘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바꾸거나 누군가의 사상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 먼저 드렸어요 근데 넷상에서는 이렇게 그걸 왜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밖에서 남염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넷상에서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학교 친구들이랑 남해요 여고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남염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계기가 3년 전이셨는데 이제 그동안 살면서 남자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신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남염을 하지만 남자를 마주치기 때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흉자님이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택적 남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마주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넷상에서 이렇게 남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남염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흉자님 그럼 나가기 위해 설정 눌러가지고 프로필 설정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근데 그런 요구를 할 입장이 아니신 거 같은데 아니 진짜 흉자님의 사상이 궁금해서요 선택적 남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남자랑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흉자님의 말씀은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걸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정치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흉자님이 지금은 살아왔던 흉자님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분인지 그 사상 검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흉자님이 프로필을 공개를 못 하시는 거 자체가 숨기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줄곧 지금까지 고상하게 고상하게 남자랑 전혀 엮인 적 없이 살아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프로필까지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신다는 것 자체가 선택적 남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흉자님은 프로필을 공개를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근데 선택적 남염을 한다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 자유인데요 제 닉네임이 만약에 램저 극혐이라든지 남염에 대한 닉네임도 아니고 흉자라는 닉네임을 보고 정체성을 파악하고 싶다고 프로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고귀한 프로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프로필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가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프로필 보고 나와서도 자기 말이 지금 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프로필 까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동안 토크온에서 어떻게 놀았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흉자님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일주일 전에 롤토체스 캐리해줄 오빠만 오빠 찾아요 방 파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건 딱 봐도 주장이잖아요 롤토체스를 어떻게 캐리해요 아니 이런 방을 파신 이력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 아니 없는데 롤토체스를 어떻게 캐리해요? 아니 어떻게 캐리하는 법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저기 죄송한데 롤토체스 캐리하는 법을 물어봤나요? 아니면 제가 이런 방제로 방을 파신 이력이 있냐고 여쭤본 거죠 흉자라는 닉네임과 앞에 아이디가 세 글자가 같거든요 지금 본인의 아이디가 지금 YSH인데 예 지금 그동안 방 파셨던 이력 중에서 그런 방 내용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같은 아이디가 있나보네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네이트 닷컴으로 사실 네이트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메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네이버도 있고요 네이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캐시퍼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네이트 아이디인데 이제 그 앞에 앞자리가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YSH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토크온에서 저 방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은 우리 흉자님이라는 똑같은 닉네임 참 공교롭게도 그죠? 흉자라는 닉네임 똑같고 거기다 이제 아이디 가입했던 아이디 세 글자 앞에 세 글자까지 까지잖아요 그것도 똑같고요 근데 뒤에 네이트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나보죠 여러분들 네 그런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인천 마을님 아니 파신적 없으시죠? 네 아니 근데 없다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파신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파신적 없으시고 이 방과 당장 닉네임이랑 조합해봤을 때 지금 님이 그렇게 화낼만한 상황인가요? 제가 화냈나요? 여쭤본 건데요 그럼 말투가 처음 들어오실 때보다 격양된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고요 지금 흉자님이 자꾸 말을 하시고 저 너무나도 여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방이랑 방장 닉네임이랑 조합해봤을 때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서요 죄송합니다 방 제목에 또 이런 게 있었네요 공교롭게도 우리 흉자님이랑 똑같은 아이디와 닉네임 뒤에 나머지 별표 처리된 거는 익명이라고 칩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아이언 혜진은 버스 타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방판 이력이 있다는데 예예 참 같은 아이디고 하지만은 좀 다른 모습이네요 남자에게 이렇게 얹혀가는 모습 성향이 다른 다른 흉자님인가 봅니다 혹시 흉자님 혜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계신 건 아니죠? 언니들 미안해 나 옛날에 흉자였어 오늘 개몽이 미안해 미안해 언니들 아 그럼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저 원래 흉자였어요 죄송해요 아 그럼 그 방은 본인이 파신 방 맞죠? 네 맞아요 예 거짓말까지 치셨고요 자존심 상하니까 오늘 검거 완료가 됐네요 오늘로써 저는 이렇게 페미들 그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활기치는 이런 그 레디컬 페미니즘에 젖어있는 예 젊은 어린 양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도 맑을 텐데 사실 이거 일배충들이랑 똑같습니다 예 코코까까 미안해 언니들 아니요 그럴 수 있어 아니 버스 받고 싶어서 승급전이었어 아니야 선택적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제 그 비페미니즘이라는 얘기 아세요? 예 골라 먹을 것만 골라 먹고 또 남염을 할 땐 남염을 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급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업혀가고 싶었던 거죠 그 롤 캐릭터 중에 유미라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연상이 되네요 아 근데 저 그거 친구들이랑 만든 방이었어서 아 예예예 언니들 레이디스팀 들어올 언니들 있어? 레이디스팀이 뭐야? 어 롤 여자들끼리만 하려고 다섯 명이서 어 남자들 안 끼고 해야겠어 어 존나 재밌겠다 어 갓건배라는 그 유튜브 스트리머가 지금은 사이버 망령인데 지금 사이버 그 유목민이라는 그 갓건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자기 오버워치 할 때 여자들끼리 해가지고 여자들끼리 팀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 한 10연패 12연패 정도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여자들끼리 모이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예 그런 거 좋죠 승률을 신경 승급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피하고 그냥 혼자서 솔큐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승급이 뭔지 예 계급이 뭔지 예 안타깝네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브론즈인데요 제가 솔로큐로 다이아 2 찍어봤거든요 저보다 낮으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소환사의 확곡에서 만났으면 BF 대감으로 흉자님 대갈통 후려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네 네 어차피 저는 다이아 2라서 브론즈인 인증 내 다음 여자 우르곶 만날 입 내 다음 탐켄치 내 다음 탐켄치 내 다음 탐켄치 이거 진짜 병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토큰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님들은 제 굉장히 소중한 사업수단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병신짓 해주세요 내 쌍에서 전 이거 계속 박제시켜가지고 저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짐승이 짖는다고 똑같이 짖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이족보행을 하고 지금 이 방에 사족보행하는 새끼가 딱 한 명 있는데 개먹줄에 묶여있는 새끼는 그냥 그냥 짖으면 그냥 두고 가지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사족보행하면 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케이시퍼님처럼 개살을 먹고 자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이 남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